또렴줄인가? 바잔빵, 단팥빵 맛있겠다 눈빛이 좋아 그냥 빵집에 빵집에 있는지 햄버거빵 같아 먹어보자 진짜 단팥빵이네 단팥빵 달고 부드럽고 맛있고 근데 팔이 조금 덜 달아 약간 식감이 있어 이런 팥 별로 안좋아 덩어리진거 그래도 확실히 맛은 있어요 윤기 자를도 싫지만 다 빠진 체리탄산수 사실 체리집에 체리집에 남은 국물 집이라야되나? 그거에다가 탄산수 섞은거 단팥빵 먹고있는데요 또렴줄고 맞고 확인해봤어요 식감 되게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리고 딱 내 맘에 들고 뽀싱뽀싱한 느낌도 있고 드림나와 죄송해요 단팥도 약간 덩어리짐이 있는데 부드러운 것도 같이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는데요 3.5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짠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추천합니다 단팥빵 좋아하시는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깨분도 되게 맛있어 굿 너무 맛있어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